한 다리를 위로 올려 무릎을 포개주세요. 포갠 상태에서 상체로 써클 그려볼게요. 손을 앞으로 보내며 상체 같이 내려가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몸에 있는 긴장 풀어볼게요. 상체 올라와 손 뒤에 내려놓고 한 다리를 반대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올린 다리 무릎 앞으로 보내며 움직여 볼게요. 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상체를 더 곱게 세우고 무릎을 앞으로 밀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무릎을 더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다리 풀고 반대쪽 할게요. 무릎 포개고 상체로 써클 그려주세요. 손 앞으로 보내며 상체 숙여 볼게요. 손 앞으로 보내며 상체 숙여 볼게요. 그냥 풀고 더 내려가주세요. 상체 올라와 손 뒤에 내려놓고 무릎 접어 반대 다리 위에 올리고 무릎 앞으로 밀어볼게요. 호흡과 함께 다리 움직이며 고관절 풀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무릎을 더 앞으로 밀어볼게요. 상체는 곱게 세우며 따라해주세요. 다리 풀고 발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상체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 손 앞으로 보내며 상체 숙여주세요. 긴장 풀고 호흡 마셨다가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상체왈라와 이너 다리 만들고 상체에 옆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고관절부터 상체까지 시원하게 밀리며 반복해주세요. 옆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더 깊이 누르며 홀드할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상체를 더 아래로 숙여주세요. 상체에 올라와 반대쪽 할게요. 이너다리 만들고 상체에 옆으로 숙여주세요. 앞무릎이 들리지 않도록 누르며 상체를 옆으로 내려갈게요. 상체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 내쉬며 더 깊이 눌러주세요. 상체에 일어나 두 다리 옆으로 열어볼게요. 상체에 일어나 두 다리 옆으로 열어볼게요. 상체로 써클 그려주세요. 반대쪽으로도 써클 그려 볼게요. 그대로 상체 앞으로 숙이며 내려가 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볼게요. 상체 올라와 다리 모으고 누워주세요.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 들며 브릿지 할게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들어주세요. 엉덩이 든 상태에서 등기로 손 깍지 껴 볼게요.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엉덩이 힘 유지해 주세요. 엉덩이 내렸다가 다시 든 상태에서 한 다리로 자전거 타 볼게요. 골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계속해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따라해 주세요. 엉덩이 내렸다가 올리며 반대쪽 다리 할게요.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유지하며 한 다리로 자전거 타 주세요.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유지하며 한 다리로 자전거 타 주세요. 엉덩이 내리고 한 다리는 펴고 반댓 무릎은 옆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할게요. 무릎을 펴 발을 잡아 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을 잡고 따라해 주세요. 몸에 불필요한 동작이 들어가지 않도록 호흡 마시고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리 내리고 천장을 바라보고 잡았던 다리 가슴 가까이로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몸통 가까이로 가져와 주세요. 무릎은 최대한 펴고 가슴 가까이로 당겨 홀드해 볼게요. 상체 힘은 풀고 상체 힘은 풀고 다리 당겨 주세요. 무릎 접어 반대 다리 위에 올리고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호흡도 함께하며 따라해 주세요. 무릎 접어 반대 다리 위에 올리고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무릎을 땅에 닿으며 트위스트 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위의 다리로 더욱 눌러 주세요. 상체 돌아와 반대쪽 무릎 접어 트위스트 할게요. 반대쪽 다리는 쭉 펴고 따라해 주세요. 무릎을 펴 다리 잡아 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을 잡고 따라해 주세요. 몸에 불필요한 동작이 들어가지 않도록 호흡 마시고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리 내리고 천장을 보고 잡았던 다리 가슴 가까이로 당겨 볼게요. 호흡을 내쉬며 몸통 가까이로 더 가져와 주세요. 무릎은 최대한 펴고 가슴 가까이로 당겨 홀드 해 볼게요. 상체에는 힘을 풀고 다리를 당겨 주세요. 무릎은 최대한 펴고 가슴 가까이로 당겨 홀드 해 볼게요. 무릎 접어 반대 다리 위에 올리고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호흡도 함께 하며 따라해 주세요. 무릎을 땅에 닿으며 트위스트 해 볼게요. 무릎을 땅에 닿으며 트위스트 해 볼게요. 무릎을 땅에 닿으며 트위스트 해 볼게요. 다리 펴고 손을 머리 위로 뻗어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며 발을 밀어 볼게요. 발바닥 꽂히고 손은 골반 위에 올려주세요. 편안하게 호흡 마시고 내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